응아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응아꽃이 피었습니다 어? 너 움직이면 안 돼. 응아 꽃이 피었습니다. 응아 꽃이 피었습니다. 다 봤다. 수고할 거야? 일어나. 괜찮아. 수고하셨습니다. 어디가 아팠어? 어디가 아팠어? 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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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밤을 주워서 왔네요 란다네님 아침부터 밤을 깔고 계셨어요 자 이만해요 밤이 오늘은 카라반 1년 6개월 됐어요 작년 2월에 출고를 해가지고 지금 8월 지났고 9월차 다음 추석이니까 한 1년 6개월이 조금 지나는 것 같은데 어제 먹었던 잔해들 치워야 되니까 이거 치우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카라반을 1년 6개월을 사용하고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들 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라반을 1년 6개월을 사용을 해보니까 명확하게 단점하고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일단 견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단점입니다 그중에서도 뭐 세분화를 하게 되면은 어 골목길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동 중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가고 싶다 뭐 보통 같은 경우는 이동 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그러면은 보통 그냥 가거든요 어디 뭐 잠깐 쉬었다가 가든가 뭐 천천히 가면서 가든가 근데 카라반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견인을 하면서 두 대를 같이 움직이는 차다 보니까 이 길이가 길어요 길이가 길다는 즉슨 어디 주차장에 주차하러 들어가기가 조금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주차하면 좀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물어봐 견인하는 차량의 유류비 지금 기름값 많이 올랐죠 뭐 경유 한 1600원대 뭐 그 정도 가는데 일단 유류비 그리고 카라반이 크면 생활하기가 정말 편해요 안에서 생활하는 게 정말 쾌적하고 좋은데 그의 뭐 득과 시를 따지자면 카라반이 아무리 투축이어도 뒤에서 이렇게 꿀렁거리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꿀렁거릴 때마다 차도 같이 꿀렁거리고 뒤에 차가 무겁다 보니까 크면서 쾌적하긴 한데 어디 멀리 가기는 힘들어요 사실 아무래도 견인하는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카라반에 거의 해당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출발할 때 또 걸어서 출발하고 도착해서 풀르고 빼고 뭐 하는 게 일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카라반들은 모르겠는데 유럽식 카라반이나 뭐 비교를 해보면 물을 채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물을 받아서 가든지 물 있는 걸 찾아서 가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명 소위 말해 이제 묽어지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노지가서 저희도 이번에 물을 안 받았지만 노지가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정말 퀭해 보이고 머리에 기름진 것도 뭐 생수로 닦아야 되고 뭐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 생수를 쓰긴 했어요 그리고 카라반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장점 말씀을 드리면 잠자리 있는 텐트 하나가 팩 안 받고 이렇게 뚝딱 주차하면 끝난다라는 거 그리고 화장실이 없는 노지를 가든지 아니면 캠핑장을 가서 화장실이 멀어도 그냥 카라반에 있는 화장실을 쓰면 되니까 그냥 아빠만 조금 고생하면 된다는 거 똥통은 비워야 되니까요 그뿐이 아니고 샤워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텐트 트레일러도 운영을 하고 뭐 텐트도 쳐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날씨 추운데 이제 그 밖에서 아빠 엄마가 다 세팅 활동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게 너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거긴 한데 너무 우리 애들이 너무 춥지 않을까 덥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카라반 장점 또 뭐 있지? 카라반을 끌면서 장점 장점? 응 나 아주 마시면 안 돼요? 텐트는 텐트 자꾸 텐트랑 비교해서 텐트 쓰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텐트는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뭐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군요 근데 카라반 유저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라오면 가고 마음먹으면 가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때가 조금 그리워 아 텐트가? 아 텐트가 조금 그립긴 해 하루 전에 정리해서 막 짐 정신없이 사다가 여행가서 놀다가 와서 또 그 짐 한 짐 또 정리하다 보면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텐트를 하다 보면 내가 꼭 필요한 것만 갖고 가게 되고 짐을 테테이스라는 걸 하게 되잖아 그럼 좀 계획적으로 하는 거 같아 아 쉬울 거 빨리 쉬워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텐트는 정말 계획적으로다가 페트리스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게 꽤 있는데 카라반에 그런 낭만이 없지 그런 낭만을 찾고 싶지 간혹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그리고 나가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큰 놈 묵어서 가려고 했더니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아 추워져서 못 가겠다 또 이러고 있어 게을러져 게을러져 사람이 너무 나태해지는 거야 날씨가 추워졌어 이거 집어넣으세요 텐트 캠핑에서 이제 카라반으로 넘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 주차장 제일 먼저 확보하시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주차장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뭐 크든 작든 견인차 견인 능력도 어느 정도 좀 봐야 되고 내 차가 과연 이거를 견인을 할 수 있나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따져 보셔야 돼요 무작정 그냥 이렇게 워낙 카라반 살 거야 카라반 사면 되지 그러고 무턱대고 딱 사시면 코너를 못 돌아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뭐 크신 것 같아요 미국식도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반면에 유럽식 같은 경우에는 또 힌치 무게가 가벼우니까 그런 부담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유럽식 쓰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카라반을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개구리 올챙일 쪽 생각 못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텐트로 다니면서 고생했던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시점에서 불편한 것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랄까 좀 많이 나태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노지를 되게 잘 다녀요 카라반이 태양광이 600W고 배터리가 400M인데 물 있는 노지를 잘 다녀요 사실 근데 그쪽에 가면은 텐트 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서큐리나 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는 더워서 에어폰을 켜게 돼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많이 나태해졌구나 우리가 이 생활에 많이 젖어들었구나 과연 텐트를 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언젠가 한번은 텐트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텐트의 감성이 지금 안 느껴져 가지고 예전에 그 낭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카라반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 같아요 항상 생각을 하지만 캠핑이란 거는 뭐 대충 엄마들이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아빠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힘들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썩 좋진 않은데 일단 아빠 피로를 조금 피로감을 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편하다 아빠가 힘이 좀 덜 든다 다 그렇잖아요 뭘 운전도 거의 대부분 아빠들이 하고 아마 카라반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빠가 결정하시는 영향이 거의 많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제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이제 빨리 젖고 오늘은 란다리님 주문도 있고 해서 빨리 복귀를 해야 돼요 저희는 거의 뭐 주말에는 란다리님이 주문이 있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스케줄도 맞춰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텐트를 사실 잘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